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인데 차가 없고 그렇게 시골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한 5시간 정도 간 외지 같은 느낌의 강서구 개화동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 제가 왔습니다. 지금 보는 아이는요. 쿠스에 보니 가격은 만원.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영상으로도 충분히 다 가늠하는구나. 왜? 이쁘고 조금 더 달구어지고 묵은 아이를 충분히 가늠하는구나. 알 수 있겠더라구요. 아 이쁘네. 아 이쁘네. 무겁네. 자 개만 그래요? 아유 누가 그랬어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아 이쁘네. 얘만. 아 쿠스에 보니 만원이요. 만원. 쿠스에 보니 만원.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세상에 이구나 좀 많지. 만원 만원. 지난 영상에서 뭐 다섯 개 만원 플러스 한 개 다 샀어요? 돈이 모자라서 아직도 결제 안 했어요? 아 돈이 모자라긴 택배비가 아까워서. 아 같이 쿠스에 보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출하하면서 이동하는 과정에 약간씩은 이런데. 아따. 저기 하엽이 집니다. 하엽이 사이즈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짠 짠. 제가 5cm 정도면 크지 않다 표현하는데 5.5cm 포트에 넘쳐납니다. 넘쳐나죠? 5.5cm 포트에 넘쳐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볼 때 기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구독자님들. 기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쿠스에 보니 가격은 만원. 아 좋아요. 오늘 만원빵 할까요? 오 만원빵? 아 좋아요. 자 만원빵 오늘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챌린저 스토리 쳐라. 아 만원. 아 좋아요. 아따 만원짜리 좋네. 자 사이즈. 제가 사이즈 가요. 자 만원짜리 치고 제가 맞아요. 좋다. 이런거죠. 가격이 2만원이다. 그러면 뭘 그냥 그 시세하지. 그런데 만원만큼의 상품보다 훨씬 좋다. 그 말입니다. 챌린저 스토리 쳐라. 만원. 어메 좋아. 얘네는 거의 다 쌩얼이 있어도 쳐라로 가요. 얘가 지금 쌩얼인데 쳐라로 가는 중이죠. 그래서 아따 멋있네. 내가 우리도 챌린저 스토리 쳐라. 밖에 내놨어요. 비보야 맞으라고. 자 만원빵 하나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아따. 조금씩 품종이 다르죠. 자 제시. 가격은 만원. 어머 좋다. 아따 좋네. 만원이 뭐 이렇게 좋아. 그쵸. 아 여기 농장 사장님이 20년 동안. 맞아요. 다육이를 판매하셨다고. 아주 자긍심이 대단하십니다. 아따 만원. 만원인데 이 정도에요. 만원인데. 만원인데 이 정도에요. 만원인데 이 정도입니다. 자. 왜냐면 그 20년 전에는 저도 모르죠. 2년 전만 해도 제가 다육이를 몰랐습니다. 아따. 방송에 미쳐서 방송만 하던 사람이 다육이 빠져빠져. 아유 좋아요. 자 제시. 가격은 만원. 어머 세상에 괜찮다. 그렇죠? 아따 얼굴을 어떻게 구분하는게. 막 이 집 가면 이 이름 저 집 가면 저 이름. 아직도 저는 어떻게 합니까? 출하해서 영수증에 써주는 이름으로 갑니다. 출하해서 영수증에 이 금액만 받으라 하는 금액으로 갑니다. 가시와 다육이 마을도 그렇게. 역시 출하하는 농장에서 이름을 주고 출하하는 농장에서 가격을 제시해주면 가급적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끝내줘요? 아따 멋지네. 제시. 가격 만원. 자 만원빵 하나 더 있는데 가도 돼요? 아 세상에. 만원빵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짠 짠. 라임 앤 칠리. 괜찮았어요? 어머. 역시 괜찮네. 만원빵이 맞냐. 근데 내가 볼 때 금 끼가 다 보이죠? 아니. 금 끼가 다 아니고 금이구먼. 여기 금이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아. 금이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어머. 세상에. 자. 라임 앤 칠리 만원빵 갔습니다. 괜찮았어요? 오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왜? 만원으로 시작할게. 자. 이거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어머. 세상에. 그렇죠? 이거 뭔지 아셔요? 양진. 제가 20년 매니아님의 캠핑동을 가면 이 양진이 10개가 나래비로 쫙 있는데 1년에 하나씩 모았답니다. 그래서 20개까지는 없고 약 1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됐어요. 그랬더니 20년 됐으나 어느 해는 양진이 없어서 구매 못하고 어느 해는 너무 비싸서 구매 못하고 해서 15개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1년에 하나씩 양진 만원빵. 아따 좋아. 아. 만원빵 좋아. 만원빵 좋아.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아우. 세상에. 오. 이쁘다. 명자신문 하나만 말아요. 오. 말을 자고. 자. 이름이 잠시만요. 오. 이름. 이름 어디 갔어. 이름. 여깄네. 여기. 하나. 둘. 셋. 짠. 아. 고사홍. 프릴 고사홍이라고 하는 아. 나 고사홍이 지금은 색상이 빠져서 이 정도고요. 잠시 하나만 더 갈게요. 어. 색상이 빠져서 이 정도인데 정말로 팥죽색이에요. 아주 팥죽색이에요. 자. 얼마예요? 가격은 6만원이고 제가 잣대를 갑니다. 아유. 나 흉봐서 죽겠어. 구독자. 자. 자. 잣대 갔어요. 이 정도. 한 포트를 감음하시라는 뜻이에요. 한 포트가 20cm 자하고도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감음하셨어요? 딱 느낌 와요? 아유. 자. 그 다음에 요기요기요기. 자. 응. 아따. 응. 20cm 하고도 이만큼 하면 아.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 감음하셨어요? 아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크기가 이 정도. 감음하셨어요? 어. 세상에. 영자신문에 딱 말면 기가 막히겠네. 미. 그 미니고사홍 프릴. 프릴. 대품이죠. 제가 이 정도의 대품은 사실 키우기 힘들고 구경하기 힘들어요. 어. 그래서 만약에 테라스거나 어느 공간 여건이 되시면 정말로 이 정도는 하나 있으면 짱 좋아요. 짱 좋아요. 아유. 나도 목소리가 좀 여리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빠딱 힘을 세. 하하. 자. 그 다음에 요거 갈게요. 아따. 이거. 어머. 폴리린지 아나. 제가 요즘에 농장 다니니까 이 폴리린지 아나에 이 라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꽃 피었을 때 모든 응. 종자에 다 보비보비 라인이 선명하라고 예. 어느 농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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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 농장이 다 그래요. 아유. 무슨. 자. 폴리린지 아나 3만원. 어머. 세상에. 나 너무 예쁘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꽃된지 알고 자르시면 바보. 하하. 꽃된지 알고 자르시면 바보. 괜찮죠? 자. 아유. 세상에. 3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얘요. 조한 다니엘. 아유. 이렇게 수영이 멋지면 이 정도 목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한 6, 7년 정도? 6, 7년 정도. 자. 여기는 지금 기차 소리가 지나가잖아요. 기차가. 예. 정겨움이 그득한 지하철 9호선 종점이에요. 예. 강서구 개화동 개화화해단지 비동에 있는 예.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고 그 서울 하늘 아래 이렇게 차가 없고 이렇게 한적할 수가 없고 지금 비가 오지만 어휴. 여기 이게 계양산이에요. 그리고 요 라인이 아라뱃길이에요. 그래서 강바람이 정말 좋아서 어. 키핑장 이상으로 조건이 좋은.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바로 가시와 다육이 마을입니다. 아따. 이쁘다. 마카롱. 어휴. 이뻐요. 이뻐요. 끝내줘요. 자. 이 정도 5.5. 끝내줍니다. 마카롱 5.5. 괜찮았어요? 어. 아.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얘요. 문가드니스 철화. 아휴. 문가드니스 물들면 혹시 핑크팁스? 아휴. 저리 가라. 합니다. 문가드니스 중에서도 철화. 사이즈는 이 정도. 어. 10cm 넘었죠? 예. 문가드니스 철화. 사이즈는 이 정도이고 예. 크기. 예. 가격은 2만원. 자. 시무야마 콜로라타. 어머. 세상에. 16,000원이야. 어머.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어. 시무야마 콜로라타도 그 우리 도테랑. 아휴. 땡. 땡.땡.땡. 시무야마 콜로라타 맞습니다. 가격은 16,000원. 그리고 어머. 세상에. 야를 인자 왔어요. 어머. 그렸어. 세상에. 왜 그랬대. 버클리 금. 가격 5,000원. 어. 버클리 금 이 정도. 아. 이쁘네. 맞아요. 금, 금, 금. 아. 진짜 환상이네. 그죠? 어. 7.5 포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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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는 버클리 금 이고. 가격은. 예. 가격은 5,000원. 가격은 5,000원.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자. 구경 다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얘요. 레드콘. 레드콘도 그. 음. 젤로 변합니다. 젤. 젤로.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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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로 갔다 그러면 지금 6,000원 짜리인데 이 정도 크기가 젤로 됐다 그러면 약 2, 30만원 정도 합니다. 아. 예. 아휴. 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휴. 싸나워. 나 쓸지는 안 싸나서 얌전한데. 자. 레드콘 6,000원. 아. 이쁘다고 했어. 구독자님들이. 나 보고. 자. 그 다음에 레드 혼. 아휴. 좋아요. 똑같이 48구짜리. 7.5.5 포트인데. 아따. 이 안에 이렇게 넘쳐나요? 그런데 이 레드 혼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 라인부터 아주 진짜 꽃자주색이 됩니다. 5,000원. 얘는 6,000원. 가격 착하네. 그죠? 어머 세상에. 이런 애기들이 왜 이렇게 가격이. 어머 세상에. 농사를 직접 지어도 그렇지. 여기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은 우리 동네에 그 꽃집에서 혹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문의하시면 다 농사 짓는 것도 많이 있고 다 구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강서구 개화동 개화화해단지 비동에 있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자. 버클리 그물 마지막 영상으로. 아우 좋아요. 예.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었습니다.